이렇게 해야 되는건가? 이렇게? 아 됐다. 폈어? 폈어. 헬로우! 좀만 있다가. 잠깐 이 순간을 좀 줄게. 이제 조금씩 들어오시니까 입장중? 딱 만 명 들어오면 시작하자. 지금 몇 명이야? 지금 8천. 어 됐어. 만 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번.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주니어 디애니의 이 오빠 은혁입니다. 자 여러분. 아. 제가 SNS가 없어서 우리 동해 인스타 라이브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너무 좋죠? 너무 예쁩니다 지금. 네. 네. 자 드릴게요. 네. 저희는 지금. 발리에 와있구요. 어. 오늘 하루종일. 그. 저희 일정이 좀 있었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곳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 지금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자. 네. 저희가 발리에 왔다는 거는.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무드 있고 로맨틱한 장소라는 거를 저희가. 어.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 알겠더라구요. 어. 쪼미. 쪼미 들어봤어요 쪼미.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기 지금. 남자 둘이 이렇게 왔다고. 오해하시면 안되니까. 저희 지금. 일하러 온 겁니다. 네. 일하러 온거야. 그니까. 저희도. 둘이. 좀 이렇게 있는게 좀 짜증나요. 여기에 왜. 이 로맨틱한. 여기에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둘이 이렇게 있는게. 좀. 썩. 딱. 좋지는. 안와요. 그래도 여러분께. 이 분위기를 함께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자. 짠하실까요. 여러분. 치얼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발리에 와가지고. 저희 일정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어. 이제 대충. 많은 분들이. 좀. 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왜 왔는지. 네. 뭐하러 왔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더 트래블로그라는.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러 왔고. 여기에서. 어. 여행도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저희. 디애니의 음악들을. 뮤지클립으로 또 찍어서. 여러분께 선물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쁜 배경에서. 지금. 촬영 중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기. 웨이브에 들어가시면. 더 트래블로그. 어. 올라왔죠. 어. 1편이 공개가 됐잖아요. 수록곡들을. 뮤직비디오처럼. 저희가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저희가. 인도네시아는. 사실. 굉장히. 공연도 그렇고. 뭐. 여러. 스케줄로. 많이. 와봤지만. 네. 이렇게. 제대로. 뭔가. 어. 여행처럼 와본거는. 처음이에요. 발리도 저희가 처음이고. 인도네시아의 어떤. 향기. 인도네시아의 그런. 어떤. 느낌을. 저희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 네.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을 거고요. 어.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를.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짠. 너도 짠하자. 네네네. Cheers. Thanks for watching this video. See you later. 대기 막가시. 대기 막가시. 대기 막가시. Talk to you later.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